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크리에이터 미시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거는 리얼 밀크 앤 쿠키 스프레드 아이비 들어있는 스프레드에요 이게 50% 할인이라고 2,990원짜리가 1,495원이라서 사왔는데 원래는 8,000원인가요? 뭐 어쨌든간 8,000원 얼마인가요?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때 8,000원인가 7,000원에 팔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입한건데 저렴할때 할인할때 구입하다보니까 이때쯤 구입하게 됐네요 어쨌거나 저는 아직까지 바로나오는 신상품이라고 해도 저는 바로나오 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 보통 가격이 좀 비싼게 아니라 비싼 편이다 보니까 저렴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뭐죠 이제 저렴할때 사먹어보는거죠 저는 오히려 리얼 쿠키스프레드 한번 뜯어볼까요? 아아 아직 안뜯어가지고 안그래도 이제 먹을거라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구나 이렇게 되어있구나 안에 아이비가 두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봉지는 2018년이 12월 1일 아니요 12월 10일이네요 제가 잘못얘기해서 12월 1일은 2018년 12월 1일은 제 동생 생일이구요 이제 이게 스프레드인가봐요 아까 카메라가 죄송해요 카메라 좀 가는데 제가 죄송해요 뭐지 이렇게 돼 날짜는 2018년 12월 26일 아직 날짜 많이 남았는데 이 두개 아니 아직 두달 가까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두달이면은 먹어도 남겠어요 어쨌든간에 1원정도 크기군요 와우 이거 두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1490원이죠 여기 95원이지만 5원은 지금 안받잖아요 5원은 안받고 1490원이라 해가지고 뭐 1500원에 이정도면은 저렴한 편 아닌가요? 스프레드 원래 이게 좀 비싼거거든요 원래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이게 이정도보다 조금 큰게 있긴 있어도 그게 지금 나온게 4천월만 하더라구요 이 정도 여기 뭐 약간 20g 조금 더 들었는데 그게 4천월만 하더라구요 기본이 아무래도 영양성본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간에 영양정보 여기 뭐뭐 들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뭐 이정도면 되고 유통기한이잖아 이게 사람들이 유통기한을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은 엄연히 다른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간에 아직 12월달까지면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데 두달 가까이 남았네 어쨌든간에 뭐 어쨌든 이제 이정도면은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이정도면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식빵 사와가지고 한번 발라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스프레드네요 이게 동원에서 나온거라 동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참치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동원이라고 하면은 예 보통 동원에서 나온거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예 참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동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있는거는 뭐 이정도 어쨌든간에 뭐 이런 분들도 한번 이제 이미 먹어보신분도 계셨을 계셨을라 저는 믿구요 먹어본 분도 계실거고 이제 저처럼 아직 못 먹어본 데도 있겠죠 한번 가격 저렴할 때 한번 이럴 때 한번 이용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있는 곳은 저희 집이구요 제 방입니다 빠이 고맙습니다